순천시가 지역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. 순천시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가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순천시는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물류센터발 확산에 대비해 택배 차량 200여 대와 물류센터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.